구독과 좋아요는 시골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오셨어요 아주 아메리카노 제공 어르신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고 좋습니다 아주 장계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요즘에 거기서 많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 장수 사진 촬영 어르신들 사진 찍어주세요 떡도 만들고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못 져가지고 그냥 쳐도 돼요? 예 그냥 뭐지 여기다 쳐 떡도 없는데 아 끝났나봐 손에 떡만 잡을게요 이제 끝났나요? 안 끝났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읽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? 네 날이 더워서 아우 지금 얼굴이 어우 떡매 민족의 반역자들을 몽둥이로 치듯이 와 인화 작품 전시에 반을 한 땀 사랑한 강땀 민화 그리기 야 민화 멋있네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 20대는 꼬박축제 이렇게 초대가 있고 이게 주민들 민화 작품인데 야 이거 농촌의 그 전형적인 그 트랙터 곤포날르는 엄청난 힘을 가진 트랙터 잖아요 이게 아 장계 면밀히 날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이건 5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는데요 잔치 분위기네 완전히 장계 면사무소에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잔치 분위기 한국국토정보공사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시고 그러잖아요 경품들도 봐 아 냉장고 경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경품 냉장고 선풍기 뭐야 이게 병냉장고 아이고 한 대 딱 가져가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양보하려고 장계 가는 날 제가 아직 장계를 못 가가지고 쌀이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장계 면민의 날 장계 가는 날 장계 가는 날 도망으로 한번 와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한번 풀어줬어요 자 어떻게 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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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마다 이렇게 텐트를 크게 치고 각각의 음식들을 준비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하면서 마을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또 게임도 하고 성적도 내고 상품도 타가고 그런 면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호박련 먹잠수분 뗉장수분 bias 아으 육회 인오 인어 저 붕괴 인 allerdings use ו 만 карт saying 야 인어 웨퉁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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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만의 정말 내 사랑에 면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다지는 이런 좋은 날 장계면민의 날 에드벌 타고 마음을 띄워봅시다